안녕하세요. 배가 고파서 라면 두 개도 아닌 한 개 반 끓였습니다. 괜히 라면 두 개 잘 못 먹습니다. 알ían dinheiro остILL 구운 김밥 팽이버섯 양념장은 좀 더 먹으려면 진짜 잘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요 맛있죠? 너무 맛있어용 맛있어 먹기 그냥 먹으면 좋겠는데 맛있어용 먹으면 더 맛있어용 저건 잘 먹어야지 오징어 팽이버섯 오! 역시 라면은 배고플 때 저녁 때 12시 대개 전에 먹는 라면 라면! 한입 오! 한입 한입 오! 찰칵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거짓말은 흐흐흐흐 크흑 잘 먹었다